한양에 살고 있는 이도룡은 호우대가 출중하고 넓은 어깨, 짙은 눈썹, 게다가 머리도 좋아 동네에서 평판이 자자했다. 딸 가진 부모라면 누구라도 사위감으로 욕심을 냈다. 그러던 중 마땅한 규수가 나타나 혼인을 약속하였다. 이도룡은 열 달 오면 과거 시험이 있었으므로 극제하여 떵떵거리며 혼례를 올리자고 하였다. 이도룡은 사랑방을 공부방으로 고쳐 일절 외출하지 않고 학문에 매진했다. 그리고 삼시세끼는 한여 사월이가 날랐다. 그날도 사월이는 저녁밥을 갖다 주고 텐마루에 걸터한다. 이도룡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사월아, 밥상 치우거라. 네, 도련님. 방으로 들어가 밥상을 들고 뒤돌아 나오는데 이도룡이 사월의 엉덩이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밥상을 들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국수보다 더 굵은 선악비가 쏟아졌다. 어머, 웬 비야? 사월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다시 이도룡 방으로 되돌아갔다. 갑자기 내린 선악비에 사월이의 헛적삼이 젖어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버렸다. 우선 텐마루에 앉아 비가 멈추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도룡이 소피가 마려워 나오고 피에 젖은 사월이를 보았다. 아니, 웬 비가 갑자기 내렸단 말이냐? 사월이는 벌떡 일어나서 공손하게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했다. 네, 갑자기 비가 내려 멈추면 가려했는데 쉽게 멈추지가 않사옵니다. 그러며 추운지 몸을 떨었다. 이도룡이 찬찬히 사월이를 내려다보니 두 다리 사이에 거무튀튀한 그것이 눈에 띄었다. 이도룡은 침을 꼴깍 삼키더니 사월이에게 말했다. 추운가 보구나. 그럼 내 방에서 옷이라도 말리려무나. 그러며 이도룡은 통시로 가고 사월이는 기다렸다는 듯 방으로 들어가서 젖은 헛적삼을 벗어 널어놓고 홋 이불로 몸을 가렸다. 통시에 다녀온 이도룡이 방으로 들어서자 수줍은 듯 음목으로 자리를 옮기고 미소를 지었다. 그래, 비 맞은 옷을 입고 있으면 곡불에 걸리니 잘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도룡은 잠시 책을 읽는가 싶더니만 갑자기 일어나서 사월이 쪽으로 가서 가슴을 덥석 만지더니 끌어안는 것이다. 도련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월이는 이미 이도룡에게 몸을 맡기고 있었다. 매일 학업 때문에 풀지 못한 젊음의 욕구를 어찌 막을 수 있으랴. 젊은 둘은 하나가 되어 빗소리보다 더욱 크게 거친 감창을 내지르며 일합을 치루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이도룡의 혼사를 이어주던 매파가 울상이 되어 나타났다. 마님, 저쪽에서 이도룡과의 혼례는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알려왔사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갑자기 파온이라니.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아침에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요.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도룡과 혼례를 약속한 낭자는 작년에 죽은 박대감의 무남독료로서 아버지가 남긴 만석군 재산에 집안도 좋고 글과 술을 잘 넣고 매우 조신한데다. 인물도 좋아 1등 신부감이었다. 그녀와 결혼만 하면 그 많은 재산이 신난 것이 되는데 갑작스런 파온이라니. 그야말로 이도룡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었다. 이유도 알 수 없다. 설마 사월이가 둘의 관계를 말했을 리는 없을 테고 답답하기만 하다. 달의 어머니 수월댁은 매파에게 다시 부탁을 했다. 여보게, 수고스럽겠지만 다시 한번 좋은 신랑감을 주선해보게. 그리하여 매파가 다시 고르고 골라 건넌 마을 사는 포목점 아들 천도령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양가 부모가 만나 두 달 후에 혼례를 올리기로 약조하였다. 천도령은 부모를 도와 한양에서도 꽤나 큰 포목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워낙 장사수완이조와 그에게서 비단을 받아가는 장사치들이 어떻게든 천도령과 친해져서 좋은 옷감을 받으려고 혈안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멀리 제주도에서 온 한 비단 장수와 거래를 마치고 이러저러한 세상 이야기를 나누다 갑자기 기생집에 가서 술 한잔하자고 천도령을 꼬셨다. 천도령은 괜찮다며 몇 번을 고사했지만 워낙 강경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같이 기생집으로 갔다. 두 사람과 짝을 맞춰 들어온 기생들은 주거니 받거니 술을 마셨다. 그런데 천도령의 짝으로 들어온 매양이라는 기생이 적극적으로 유혹하기 시작했다. 슬쩍슬쩍 천도령의 약물을 손끝으로 건드리며 자극을 했다. 어머 도련님! 난 지금까지 만난 남자 중에 도련님같이 남자다운 분은 처음이에요. 그러며 뒤에 대고 거친 숨을 내뱉는다. 자, 한잔 드세요. 천도령은 부끄러워 어쩔 줄 몰라하며 권하는 술을 한 번에 들이켰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올라오자 기생은 자연스럽게 천도령을 이끌고 옆방으로 갔다. 그녀의 현란한 말솜씨와 송기술에 홀랑 넘어간 천도령은 일합을 끝내고 잠이 들어 천딱이 울자 눈을 떴다. 그 옆에는 발가벗은 매양이 천도령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며칠 후 다시 딸의 어머니는 매파를 시켜 천도령과의 혼약을 파괴했다. 매파도 천도령도 아닌 밤중에 날벼락이다. 착실하게 홀례 준비를 하던 천도령 집도 난리가 났다. 천도령 어머니는 화가 나서 박대감 집으로 쫓아가서 수월댁에게 따졌다. 아니, 홀례라는 것이 일륜지 대사이거늘 어찌 이리도 쉽게 일방적으로 파혼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말없이 얘기를 듣던 수월댁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건 돌아가셔서 댁의 아드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소동이 일어나고 몇 달인가가 지났다. 그 동네에 젊은 훈장이 새로 부임해왔다. 키는 크고 말랐으며 어깨는 좁지만 인물은 준수했다. 또한 학식이 뛰어나 많은 유생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늘 미소를 잃지 않고 말소리도 조용조용하여 그 기품이 말하지 않아도 풍겨 나왔다. 동네에서 소문이 나자 수월댁이 다시 매팔을 불러 말했다. 여보게, 새로운 훈장의 인품이 훌륭하다 하니 자네가 다시 한번 다리를 놓아보게나. 마님, 이번은 웬만하면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동네에서 파혼자라는 댁이라고 소문이 나서 말입니다요. 알겠네. 내 웬만하면 홀례를 성사시키겠네. 매팔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다. 훈장은 이제 스물 두 살로 어려서 신동 소리를 들었으며 특별히 아이들 교육의 뜻이 있어 과거를 포기하고 훈장이 된 것이다. 어느 날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급하게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훈장님 계십니까? 누구시오? 방문을 여니 예쁘게 생긴 낯선 여자가 술병을 들고 서 있었다. 이 밤에 누구시오? 훈장님, 저는 건넌마을 오첨지 댁에서 보낸 사람으로서 훈장님이 가르치던 오도령이라고 아시는지요? 아, 오도령. 잘 알지요. 그런데 이 야심한 시각에 웬일이시오? 다름이 아니오라. 오첨지 댁에 멀리서 귀한 술이 들어와. 훈장님께 갖다 드리라는 명을 받아 왔습니다. 아, 그러시오.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데 송구하오나,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런지요? 물론이요. 잠시만 기다리시오. 그러자 그녀가 바짝 웃자 훈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훈장님, 제가 급하게 뛰어오느라 숨이 차서 그러니 잠시만 쉬다 가게 해 주십시오. 훈장은 갑작스런 상황에 당황했다. 자, 얼른 목이나 축이시오. 물을 마시던 낭자가 갑자기 훈장에게 다가앉아 말했다. 훈장님, 멀리서나마 훈장님이 학식도 높으시고 인품도 훌륭하시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훈장님께 흠모하는 마음이 생겨 기회를 엿보다 오늘에서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러며 훈장 옆으로 오더니 훈장의 가슴을 더듬으며 손이 아래로 내려갔다. 훈장님, 소녀를 내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니, 왜 이러시오. 이러지 마시오. 그녀를 밀어냈다. 그러자 그녀는 대담하게 옷걸음을 풀었다. 깜짝 놀란 훈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무슨 해괴한 짓이오. 당장 나가지 않으면 사람들을 불러 창피를 줄 것이니 어서 옷을 입고 물러가시오. 그녀는 호통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옷을 챙겨 입고 도망치듯 훈장집을 빠져나왔다. 다음날 수월댁이 매파를 불렀다. 여보게, 그동안 고생했네. 훈장과 혼례를 올리겠으니 자네가 잘 주선해보게. 드디어 흡족한 얼굴을 한 수월댁은 마침내 외동딸의 천생배피를 정했다. 사실 수월댁은 죽은 박대감의 바람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마음고생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다. 홀례를 올린 지 석 달 만에 동네 과부를 임신시키지 않나. 주막들병이와 잠을 자고 몹쓸 성병을 옮아 오질 않나. 집안에 참모를 건드려 그 남편이 칼을 들고 와서 죽이겠다는 걸 잘 구슬러서 논 한마디 기주고 해결하는 등 여자와 관련된 일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게다가 딸 하나 임신시켜놓고 독수공방 한 것을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린다. 그랬다. 사실은 처음 사월이에게 돈 몇냥 주어 이도령을 유혹했던 일, 천도령과 한몸이 되었던 기생, 훈장에게 보냈던 한여 모두 수월댁이 만든 일이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만큼은 아랫도리를 함부로 휘두르는 인간에게는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여자 보기를 돌같이 않은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지금껏 그렇게 일을 만든 것이다. 수월댁의 정성이 닿았는지 드디어 그런 남자를 찾게 된 것이다. 동네가 떠들썩하게 무남동려 외동딸과 훈장의 벌레가 치루어졌다. 수월댁은 옷걸음으로 눈물을 닦으며 강개무량해했다. 혼례를 울리고 한 해가 지났다. 오랜만에 딸이 친정 집에 왔다. 그런데 얼굴이 헬스칸이 표정이 어두웠다. 아니 애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한참 깨가 쏟아져야 할 판에 얼굴이 그게 뭐냐? 그리고 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안겨줘야지. 어째 이리도 소식이 없니? 그러자 한참 말이 없던 딸이 신경질적으로 한마디 뱉었다. 어머니, 하늘을 봐야 별을 딸 거 아니겠소. 그 인간, 고자야. 아주 오래전 가난하지만 매우 성실한 호라비 소금장수가 있었다. 그는 홀로 계신 아이든 어머니에게 초심이 깊어 늘 걱정을 하니 장사도 멀리 못 나간다. 게다가 어머니는 치매가 심해 아들도 못 알아보니 누가 이런 소금장수에게 시집을 생각을 하겠는가. 어머니, 저 장사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나가지 마시고 방 안에만 꼭 계셔야 합니다. 아셨죠? 예, 아저씨.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아저씨 배고파요. 어머니는 오늘도 아들을 못 알아보고 아이처럼 투정을 한다. 소금장수 박씨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장사에 나섰다. 젊었을 때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본나무 지팡이에 의지하며 험한 산길을 올라갔다. 얼마나 오래 썼는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를 정도로 반질거린다. 한참을 가다 보니 호기가 져서 사온 감자 묘다를 까서 먹고 있는데 건너편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를 닥닥 흙는 소리가 들린다. 뭔 소린가 하여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보니 털이 하얀 여우가 무덤에서 사람의 해골을 파내어 긁고 있었다. 그러더니 머리에 휙 뒤집었으니 가사적 상을 입은 스님이 되었다. 박씨는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러자 스님이 된 여우가 박씨 쪽을 쳐다보았으나 눈치를 못 챈듯 산을 내려갔다. 박씨도 너무 괴이하여 몰래 여우 아니 스님을 뒤따라갔다. 스님이 된 여우가 동네로 들어가더니 혼인잔치하는 오첨지대구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스님의 정체를 모르니 모두들 시주나 받으러 온 것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잠시 후 가마를 탄 신부가 오더니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신부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신부의 시어머니 될 사람이 신부를 끌어안으며 소리쳤다. 아니 아가 갑자기 왜 그러느냐. 어서 말 좀 해보거라. 그러나 신부는 입에서 거품을 뿜으며 곧 죽을 것만 같다. 신랑도 정신없이 이리저리 뛰며 말했다. 누가 좀 도와주시오. 네, 신부 좀 살려주시오. 그때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말했다. 이것은 필시. 이 집에서 죽은 원통한 넋이 신부의 몸으로 들어간 것이니 소승이 그 잡귀를 쫓아내보지요. 스님, 그렇다면 어서 들어가서 원귀를 쫓아내주십시오. 그러며 스님은 신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걸 말없이 바라보던 소금장수 박씨가 곧 뒤따라가니 모순들이 말렸다. 아니 이 사람아, 저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가는가. 썩 물러가지 못할까. 아니요, 내가 꼭 들어가야 되오. 어서 길을 비키시오. 하지만 장정 머순들이 막으니 들어갈 수가 없다. 잠시 후 방에서 갑자기 신부가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아니 이게 뭔 변개요. 홀레날에 신부가 저렇게 미쳐있으니. 동네 사람들은 모두 수근거리며 두려워했다. 그때였다. 박씨가 종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에 신부가 있는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네 이놈, 여우야. 어서 그 주수를 풀지 못할까. 그러자 옆에 있던 신랑과 시부모가 호통을 쳤다. 아니,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헛소리를 하느냐. 걔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이놈을 끌어내거라. 박서방은 순간 죽으림을 다해 들고 있던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본나무 지팡이로 스님을 내려치기 시작했다. 아니, 이 미친놈이 스님을 팬다. 여봐라, 누구 없느냐. 박씨는 더욱더 힘차게 스님을 지팡이로 때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님이 비명을 지르더니 고꾸라지는데 하얀 털의 여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게 아닌가. 박씨를 말리던 종들과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부들부들 떨었다. 아니, 이런 천하의 못된 짐승이 어디 감히 사람을 홀리려 하느냐. 그러며 지팡이로 더 세게 내려치니 여우가 숨을 거칠게 쉬다가 죽었는지 미동도 없다. 죽은 것이 확실했다. 그러자 미친 여자처럼 울다 웃던 신부가 마치 잠에서 깬 듯 어리둥절해 한다. 오첨지가 묻는다. 아니, 이 사람아.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소금장선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얘기해 주었다. 이놈이 신부 몸으로 들어가 신부 행세를 하며 두고두고 인간을 헤아려 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다행히 제 어머니가 만드신 이 지팡이가 세월이 오래되어 이 늙은 여우를 꼼짝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지팡이를 만져보며 신기해했다. 그 뒤 무사히 헐례는 치러지고 만석군 오첨지는 소금장수 박씨에게 많은 돈과 선물을 주었다. 그런데 그걸 말없이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이생원이라는 천하의 자린고비여 성질도 아주 못돼서 동네 거롱뱅이들이 동냥이라도 오면 들고 있던 밥통을 발로 밟아 박살을 내버리는 못된 인간이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것 하나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 하루는 이생원이 박씨에게 오더니 물었다. 여보게, 그 지팡이가 그렇게 신통하단 말인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요. 어디 한 번만 보세. 그럼요, 조심히 만져본다. 혹시 자네 이거 나한테 좋은 값에 팔 생각은 없나? 내 가격은 후하게 쳐줄 테니. 아이고, 안 됩니다요. 이것은 우리 어머니가 애써서 만들어주신 보물이구만요. 절대 이것은 못 팝니다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팔게. 어머니가 아직 계시니 다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닌가?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지금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요. 여보게, 그러지 말고 나한테 팔게나? 자넨 이번에 오첨지한테 큰 돈도 받았고 하니 욕심내지 말고 나한테 넘기게. 이승원 나으리, 이것은 욕심이 아닙니다요. 참, 그 사람. 앞뒤로 꽉꽉 막혔구만. 내 이천냥 좀 세. 어떤가? 이천냥이라면 당시로서는 꽤 큰 건이다. 좋은 집 한 채 갑시다. 아니요, 안됩니다요. 아, 이 사람아 왜 그러나? 그러면 내 삼천냥 좀 세. 그때였다. 치매 어머니가 문을 빼꼼히 열더니 말했다. 얼른 초벌여! 아저씨 얼른 초벌여! 저거 보게! 자네 어머니도 줄하지 않나? 박씨는 체념한 듯 삼천냥의 지팡이를 이생원에게 넘겨주었다. 지팡이를 받아든 이생원 천군만마라도 얻은 듯 희낭낭이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사또 아들이 장가를 가게 되었다. 이생원은 혹시 저번과 같이 늙은 여우가 스님으로 변하여 올지도 모르니 지팡이를 들고 잔치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많은 아낙네들이 천을 붙이고 잔치 음식을 만드니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했다. 아, 이 늙은 여우가 꼭 와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이 비싼 지팡이로 때려 죽여서 사또한테 이쁨도 받고 신임도 받을 텐데 곧 홀례가 시작한다. 모두 신랑이 입장하길 기다리는데 나오질 않는다. 형방이 오더니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도련님이 지금 갑자기 배가 아파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일을 어찌 할꼬? 옳지! 교활한 이생원 비굴하게 웃더니 말했다. 사또, 제가 도련님의 병을 고쳐보겠나이다. 교활한 이서방 환하게 웃더니 말했다. 그러더니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간다. 신랑은 배가 아픈지 누워있고 친척되는 늙은 할머니가 신랑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 이생원은 그걸 보더니 다짜고짜 할머니를 지팡이로 내려치기 시작했다. 이 요망한 늙은 여우 이번에는 할머니로 변신하여 나타났구나. 어서 썩 물러나지 못할까? 아니 여보게 할머니한테 무슨 짓인가? 사또가 화가 나서 이생원을 꾸짖었다. 아닙니다요 사또. 이 늙은 할머니는 여우입니다. 어서 때려 죽여야 도련님이 살아납니다요. 사람들의 만류에도 이생원은 할머니를 지팡이로 두들겨 폈다. 잠시 후 할머니는 매를 못 이기고 피를 토하며 쓰러지더니 숨을 거두었다. 그랬다. 여우가 아니었다. 진짜 사람이었다. 한참 씩씩거리며 할머니에게 메타작을 했던 이생원은 정신줄을 놓치고는 멍하니 서 있었다. 이상하네. 늙은 여우가 맞는데. 신랑은 어젯밤 먹은 음식이 상했는지 배탈이 났던 것이다. 이생원은 잔치집을 순식간에 상가집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그 뒤로 이생원의 운명은 여러분이 상상한 그대로이다. 목목 오늘도 주인 정단이와 마당을 돌며 장난을 치는 복실이 새끼 빼 누가 버린 것을 정단이 집에 집사가 주워다 키워서 이제는 제복 컸어 쥐도 잡고 밤에는 정단이 방문 앞에 앉아 보초도 서준다. 정단이가 외출이라도 할라치면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앞장을 서니 정단이의 남자친구처럼 늘 졸졸 따라다닌다. 정단이는 기품있는 오대감 집에 막내딸로 태어나 어려서 사자소학을 마치고 서예와 자수도 뛰어났으며 모친을 닮아 미모도 출중하고 게다가 성품이 온순하고 배려심이 깊어 모든 이에게 칭찬을 한몸에 받았다. 그래서 멀리 한양에서까지 혼담이 오갈 정도로 빼어난 신부감 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밤 잠들어 있던 정단이 방에 촛불이 녹아 익던 책에 올마부터 불이 났다. 순식간에 커져버린 불은 활활 침구를 태우고 구석으로 피한 정단이는 두려움에 살려달라고 울며 소리쳤다. 복실이가 문앞에서 목이 터져라 지저대니 마침 뒷집에 사는 소장농을 하는 변시의 아들 영만이가 개가 너무 지저대므로 이상이 여겨 나왔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재빨리 몸에 물을 뿌리고 담을 넘어 정단이의 방쪽으로 뛰어갔다. 복실이가 우왕좌왕하며 문앞에서 영만이를 보더니 더 세게 지저댄다. 영만이는 불타고 있는 방문을 걷어차고 방으로 들어갔다. 구석에 붙어 울고 있는 정단이를 안고 나오는 순간 대들보가 무너지면서 영만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무의식 중에 불더미를 손으로 막으려다 얼굴에 불이 붙어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가까스로 정단이를 밖으로 비신시키고 영만이는 마당에 널브러졌다. 그제서야 놀라 깬 정단이의 부모와 동네 사람들이 달려나와 모두 항아리와 바가지에 물을 담아 불을 끄기 시작했다. 너무 놀란 정단이의 부모는 정단이가 다쳤을까 이리저리 살피는데 정단이는 그것을 뿌리치고 쓰러져 있는 영만이를 향해 달려가서는 무릎에 안쉬고 서럽게 울었다. 아버지 이 사람이 나를 구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영만이의 얼굴과 몸은 새까맣게 타고 고통에 신음을 하고 있었다. 영만이의 부모는 아들을 얻고 의원집으로 달려갔다. 그 뒤로 정단이와 폭실이도 급하게 따라갔다. 방에 눕히고 화상 입은 얼굴과 몸을 약초물로 닦아내니 빨갛게 익어버린 피부에 진물이 흐른다. 의원님 어찌 되겠습니까? 글쎄 조금 더 지켜보며 차도를 보세나 화상이라 약초를 바르는 것밖에 별 도리가 없구만. 영만이는 고통스러운지 계속 신음을 하고 있다. 그걸 지켜보던 정단이도 계속 눈물을 흘린다. 몇 달 불탄 정단이 방을 허물고 새롭게 방을 들이는 공사가 시작되었다. 영만이는 그 뒤로 화재로 인해 누로붙은 흉측한 얼굴 때문에 사람들을 기피하고 외출도 하지 않아 집에만 집에만 있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랴 자기가 버린 일이거늘 이 흉하게 얼근 얼굴로는 누구도 시집어려 하지 않으니 평생을 호래비로 살아야 될 운명이다. 영만이는 오늘도 깊은 한숨을 쉬며 방안에 송장처럼 누워있다. 안된다. 절대 그것은 안된다. 오대강 집안체에서 큰소리가 새어나온다. 아버님 아버님은 지금껏 삼강우린을 중요시하며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고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반대를 하십니까? 사실은 이로 했다. 매파들이 나이가 찬 정단이를 욕심내어 계속 혼사 얘기가 오고 갔다. 오대감도 큰일도 있었고 해서 얼른 시집이라도 보내 그 악몽 같은 기억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혼래를 서두르는데 갑자기 정단이가 영만이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것이다. 자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 외출도 못하는 사람을 두고 절대 다른 이와는 혼래를 치를 수 없으니 영만이와 혼래를 올리겠다는 것이다. 정단아 너를 살려준 게 고마워서 그에 대한 사례를 하려 했으나 받지 않겠다고 한 건 그 집이었다. 그러니 나로서는 본분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그 집은 상민 아니냐. 어찌 양반과 혼래를 올릴 수 있단 말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정단인은 울면서 안체를 나와 귓곁에서 복실이를 안고 서럽게 울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비가 오고 천둥이 치던 밤이었다. 영만이 방 앞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 깜짝 놀란 영만이가 소리쳤다. 누구요? 아무 소리가 없다.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밖을 보니 피에 젖은 정단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아가씨 여긴 웬일로 나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당황한 영만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정단이가 들어왔다. 둘은 한참을 그렇게 서있었다. 오늘 당신에게 절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달리 이 방법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니 영만이를 끌어안았다. 옷이 젖어 알몸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니 아가씨 저 같은 놈이 어찌 아가씨와 그러자 정단이가 입술을 마주댔다. 정단이는 젖은 옷을 벗어던지고 반드시 이불 위에 누웠다. 아직도 멍한 듯 바라보는 영만이 어서 이리 오세요. 겁내지 마시고요. 하지만 정작 떨고 있는 건 정단이었다. 그녀로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온 것이었다. 영만이는 그녀 곁에 누웠다. 아가씨 이런 흉측한 몰골로 어찌 그러자 정단이가 그 얼근 얼굴을 손으로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난 이제부터 당신의 각시가 될 겁니다. 그리하여 둘은 뜨겁게 서로를 하나하나가 되었다. 영만이의 떨리는 손으로 알몸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자 눈을 감는 정단이 둘은 처음으로 살을 섞으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다. 달콤하고 불꽃 같은 둘만의 첫날밤을 보낸 것이다. 한 달 후 정단이가 밤을 먹다 헛구역질을 했다. 속이 좋지 않느냐? 아닙니다. 오대감 내외는 처음엔 태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자꾸 헛구역질을 하여 의원을 불러 진맥을 보니 이게 웬 날벼락인가 임신을 했다는 것이다. 놀란 오대감 우선 의원의 입을 막아 돌려보내고 딸에게 물었다. 사실이냐? 누구냐? 누구의 시냔 말이다. 정단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실 짓고 하였다. 옆집 영만이 옵니다. 오대감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내 인연 어찌 예절을 중시하는 우리 집에서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하다니 내가 어찌 조상님을 볼 수 있단 말이냐? 오대감 처음으로 불같이 화를 했다. 내 인연 이제부터 넌 내 딸이 아니다. 나가 죽던지 그놈한테 가던지 내 마음대로 하거라. 그날 쫓겨난 정단인은 영만이에게 갔다. 영만이 부모에게 사실대로 모든 걸 얘기하고는 며느리로 받아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다. 영만이 부모는 양반이며 이리도 예쁜 며느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평생 호래비로 살아가야 될 자식의 자식까지 잉퇴했으니 집안에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이다. 영만이와 정단인은 정안수를 떠놓고 조촐하게 홀래를 올리고 다른 마을로 이사를 갔다. 영만이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고 정단이도 양반집 무남독녀의 신분을 잊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며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 흉측한 얼굴로 저리도 고운 색실을 얻었는지 모르겠다며 입방아를 지었다. 영만이는 천성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 동네 만석군 강첨지집의 집사가 되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허리가 휘도록 일을 하니 강첨지의 신임을 얻어 많은 세경과 방도 하나 따로 제공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첨지가 영만이에게 한양에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냈다. 여보 나 첨지님 심부름으로 사나을 한양에 다녀와야겠소. 그동안 복실이와 잘 지내고 계시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끼니 놓치지 마시고요. 복실이도 멍멍 지지며 인사를 한다. 그날 밤 바느질을 하다 땀빵 잠이 든 정단이 복실이도 잠이 들었는지 조용하다. 그때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강첨지가 들어온다. 깜짝 놀란 정단이가 벌떡 일어서며 뒤로 물러선다. 아니 첨지님 이 야밤엔 웬일이십니까? 정단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게 내가 처음부터 자네를 눈여겨봤네. 오늘 영만이도 멀리 한양에 보냈으니 가만히 있게. 그러며 거칠게 정단이의 손목을 잡아 끌기 시작했다. 이러시면 안됩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여보게 가만히 있으래도 이러면 서로 힘들지 않은가. 그때 옷을 벗기려 하는 순간 정단이가 가슴에서 은장도를 꺼냈다. 집에서 쫓겨나는 날 어머니가 몰래 주신 은장도였다. 아니 이 사람아 내가 팔자를 고쳐주겠다는 내 이 난리인가? 강첨지가 은장도를 낚아채려 몸싸움을 하는 순간 욱 하는 소리와 함께 피가 방안에 낭자하게 흩뿌려졌다. 정단이는 그대로 방바닥에 고꾸라져 거칠게 숨을 헐떡이더니 눈을 감았다. 놀란 강첨지가 맨발로 뛰쳐나가자 복실이가 사낱게 짖기 시작했다. 화가 난 강첨지는 복실이를 발로 신껏 걷어 차버렸다. 복실이는 깨갱거리며 밖으로 도망을 갔다. 며칠 후 돌아온 영만이는 방 안에 낭자한 피와 흰 천으로 덮여있는 아내를 보고 정신을 잃었다. 한참 깬 영만이는 강첨지에게 달려가 통곡을 하며 어찌된 일인지 물었다. 아 글쎄 자네가 한양에 갓날 밤에 도정놈이 들어와 그리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갔지 뭔가 어쨌든 자네가 오면 수습을 해야겠기에 내가 임시로 천만 덮어두었네. 영만이는 미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방 안으로 가서 아내를 부둥켜 안았다. 뱃속에 있는 아기까지 죽었으니 한꺼번에 두 사람이 죽은 것이다. 울다 울다 지쳐 몽환이 앉아있던 영만이는 옆에 떨어져 있는 은장도를 들어 아내를 따라갔다. 어느덧 가을 바람이 불고 강첨지의 집은 언제 그런 참사가 있었냐는 듯 고요 하기만 하다. 하루는 강첨지 집에 심어둔 모과나무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다. 모과주를 담으려고 애지중지 키우던 모과나무였다. 깜짝 놀란 강첨지가 뒤처 나가보니 강아지 강아지 한 마리가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과를 물어뜯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화가 난 강첨지는 안체로 뛰어들어가 화살을 갖고 나왔다. 복실이는 재빨리 모과나무에서 내려오더니 뛰기 시작했다. 강첨지 강첨지는 활시위를 길게 당겨 복실이를 향해 살을 놓았다. 슝 하는 소리와 함께 날아가더니 갑자기 아예 자지러지는 기명소리가 들렸다. 복실이를 명중하지 못하고 날아간 화살이 마당에서 놀던 삼대독자 선자의 목에 화살이 박혀버린 것이다. 쓰러진 선자의 목에서 피가 활활 쏟아지고 있었다. 한 고울에 나이가 지긋한 양반 선비가 있었는데 여색을 매우 밝히는 편이었다. 그 선비의 집 이웃에는 한 젊은 농부가 노모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달란하게 살고 있었다. 농부의 아내는 나이 스무살 남짓에 매우 부지런하고 얼굴이 고왔으며 상냥하고 탐스러워 보였다. 이 농부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물을 기르러 다닐 때는 항상 그 선비가 거쳐 하는 사랑채 앞을 지나다녀야 했다. 그래서 선비는 늘 사랑방에 앉아 농부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을 내다보고 있었다. 시골 여인들이 물동이를 이고 가는 모습을 보면 양팔을 위로 올려 두 손으로 물동이의 양옆에 달린 손잡이를 잡게 되는데 이때 저거리가 위로 당겨 올라가면서 가슴이 노출되는 경우가 보통이었다. 선비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농부 아내의 그 예쁜 얼굴과 관련하여 야릇한 정감을 느끼면서 온갖 상상으로 몸이 달아오르곤 했다. 그래서 선비는 일부러 사랑방에 앉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농부의 아내가 물동이를 이고 지나가면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이상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었다. 그러면 상대방도 간혹 얼굴에 엷은 미소를 띠는 때가 있었다. 이에 선비는 곧 그 마음을 한 번 떠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침 한적한 어느 날 농부의 아내가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서 가슴이 노출된 채 사랑방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때 선비가 재빨리 뛰어나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는 두 귀를 잡아 끌어 살짝 입을 맞추고 얼른 들어와 버렸다. 그러자 그녀는 소리를 지르면서 걸음을 재촉해 얼른 자기 집으로 달려 돌아갔다. 얼마 후 그녀의 시어머니가 화를 내면서 뛰어나와 선비의 집 사랑방에 와서는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다. 무슨 놈의 양반 선비란 게 남의 여자를 희롱한단 말이냐 하면서 한참 동안 욕을 퍼붓고는 돌아갔다. 또한 저녁때는 일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남편이 달려와서 선비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이후로 선비는 부끄러워 사랑방문도 열지 못한 채 농부의 아내가 지나가는 것도 내다보지 못하고 후회하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에 그녀의 남편은 선비가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것을 보고서는 더욱 기가 살아 역설을 퍼붓다가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이튿날 관하로 달려가 선비를 고발했다. 남의 아내를 농락했다는 고발을 접한 관장은 선비와 농부를 함께 관하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관장은 먼저 선비에게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심문했다. 이에 선비는 늘 물덩이를 이고 가슴이 노출된 채 집앞을 지나가기에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순순히 시인했다. 그러자 관장은 선비를 향해 우지졌다. 명색이 글공부를 한 양반이 상인의 부인에게 입을 맞추어 농락하다니 부끄러운 줄 아시오. 사또 내 일시적인 실수로 그런 죄를 범했으니 합당한 벌을 받겠소이다. 그 대신 저 농부 모자가 차례로 우리 집에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갔으니 양반에게 심한 욕설을 한 죄를 물어야 하지 그러다. 관장은 한참 생각하다가 마침내 형리를 불러 이렇게 분보하는 것이었다. 형님은 들어라. 대전 통편을 가지고 와서 양반이 상인의 처에게 입을 맞춘 죄가 어떠한지 아뢰여라. 예, 형방 아뢰옵나이다. 율문에 그런 조항은 없나이다. 그렇다면 상인이 양반에게 욕을 한 죄는 어떠한고? 예, 아뢰옵나이다. 그 죄는 3차에 걸친 형문을 실시한 다음 먼 곳으로 귀향을 보내도록 율문에 나와있나이다. 이해관장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다. 선비의 죄는 율법에 물을 규정이 없어 석방하니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상인은 역시 율법의 명문에 따라 세 차례 형문부터 시행할 것이니 옥에 가두도록 하라. 이와 같은 판결에 따라 농부는 옥에 갇히고 선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농부의 모친이 울면서 따라 들어오며 선비에게 애고라는 것이었다. 아들이 무식하여 양반의 소중한 위엄을 알지 못하고 법을 어기었으니 부디 너그럽게 용서해주시고 귀양가는 일을 면할 수 있도록 사또나리께 잘 좀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선비는 돌아서면서 너의 너의 모자가 양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고 우리 집에 와서 듣기 거북한 욕설을 하여 양반을 모둑했으니 벌을 받아야 마땅하니라. 또한 사또나리의 판결을 내 어찌할 수 없으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물러가도록 하라. 라고 말한 뒤 냉담하게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다. 농부의 모친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 자부에게 말했다. 내 간절히 빌었지만 들어주지 않으니 필씨 내 남편이 귀향을 면치 못할 것 같다. 그러니 이번에는 내가 저 선비에게 가서 매달리며 간절히 빌어보도록 해라. 시어머니의 말에 농부의 아내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울면서 선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뜰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애거렸다. 소녀의 남편이 본래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이온데 그날은 들에서 술을 먹고 취해 망언을 한 것이옵니다. 결코 양반을 몰라보고 욕을 한 것이 아니오니 널리 용서해 주소서. 그런 일을 내가 뜰에서 아무리 빌어봤자 내가 들어주겠느냐 방 안에 들어와서 빌어도 들어줄까 말까 한 일이니라. 이에 농부의 아내는 역시 부끄러워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 선비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용서를 빌었다. 그러자 선비는 곧 엎드려 있는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가까이 앉히고 전날처럼 역시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아 당겨서 입을 맞춘 다음 내가 이같이 간절하게 애고라니 내 특별히 용서하겠노라. 하면서 그녀의 허리를 잡아 무릎에 앉힌 다음 옷을 벗겼다. 이리하여 눕겨놓고 호압하니 그녀는 부끄러워 하면서도 전혀 싫어하는 기색이었고 오히려 강렬한 정감을 느끼며 호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한바탕 황홀한 작업이 끝나니 농부의 아내가 옷을 입고 나가면서 선비를 돌아보고 웃으면서 말했다. 선비 어른 어찌 이런 만남이 그렇게도 늦었단 말입니까? 이에 선비는 곧 관장을 찾아가 절을 울리고 조용히 말했다. 사또 그 농부의 1차 형문이 끝났으니 충분히 징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만 석방하심이 어떨는지요? 뭐라? 석방을 하라고? 아마도 선비가 이제 뜻을 이룬 게로구먼. 알아뚜다. 내 곧 석방하리라. 관장은 선비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고는 형방을 불러 그 농부를 석방하라고 명령하였더라 한다.